상체 움직임 경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손수입니다. 장현지. 아직까지 펀치는 뻗지 않고 있는 두 손수인데요. 잽을 교환합니다. 장현지 선수는 계속 키포스 스탠스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스키마리아는 펀치 렌즈 살짝 뻗으면서 택단패지도 좀 섞어봤습니다. 위아래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또 펀치. 장현지. 케이지 정중앙에 있는 두 손수인데요. 인사이드 키. 장현지. 노 데미지. 제스트 치열했던 스스키마리아. 테스트로 왔습니다. 왼손 좋았습니다. 원투로 오르는 스스키마리아. 허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장현지 돌려세웁니다. 빠지지 않는 스스키마리아. 스스키마리아가 스스키마리아 스스키마리아 스스키마리아에서 패스 쪽으로 던져봤죠. 소리를 한번 안아봤습니다. 저돌적 공수에서는 역시 장현지. 그리고 클린치 상황 속에서 몸을 올려주면서 자세 바꿔주고 던져내는 스스키마리아. 스스키마리아. 발 케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스키마리아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장현지 잘 흘려냈습니다. 들어옵니다. 전진하면서 원투 펀치 뽑고 갔던 스스키마리아고요. 들어오라고 또 장현지가 제스처를 취해보네요. 케이지 안에서의 표현도 아주 많은 두 선수입니다. 랩트. 다시 크게 들어왔습니다. 스스키마리아. 넷클릭치 하려고 하니까 장현지가 빠지면서 펀치 쏴봤고요. 장현지 선수는 장현지 선수도 펀치, 지금도 한 번 살짝. 덱단 페이터 형태로 섞어본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공격의 다양성이 될까요? 킥도 좋고 펀치도 좋긴 합니다만 스스키마리아를 조금 더 긴장시켜 쓰는 걸로 살짝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뭔가 좀 일반적인 경기 운영인데요. 장현지 선수가 살짝 고개를 좀 개아웃둥 해봤습니다. 원투 들어옵니다. 지금도 직선으로 들어오고 있는 스스키마리아. 두 선수 모두 상대 주목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붙으려고 하니까 스키마리아가 오른발 차주면서 걸어 치시고 다시 들어갔으면 타이밍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떨어지면서 다시 붙고 있는데요. 지금은 점프를 하면서 하나 맞았습니다. 장현지. 네. 면수로 걸렸죠. 네. 인사이드 킥. 원래 인사이드 차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스스키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1라운드 3분의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 2분 들어옵니다. 장현지. 왼발 킥 찰 때 스스키마리아도 같이 펀치를 쏴봤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라는 코너 쪽의 주문인데요. 왼손 그리고 라이트 많이 킥을 시도합니다. 장현지. 받아치는 스스키마리아. 뭔가 지금 타이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장현지. 어쨌든 들어올 때마다 스스키마리아가 왼손으로 옵니다. 장현지. 조금 더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현지 선수는요. 더블잽 좋았어요. 분위기가 지금 살짝 왔습니다. 장현지 쪽으로. 뭔가 좀 공격적인 작업을 계속 걸고 있는 장현지. 라프트 훅. 간간히 스스키마리아가 펀치를 뽑아오겠습니다만 장현지의 기세를 멈추지는 못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걸리면서 분위기를 전화시킬 수 있는 장현지인데요. 1분의 시간이 남아있는 1라운드. 장현지는 계속 주먹으로서 펀치로서. 라프트. 연타 공기가 들어옵니다. 네. 또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좋습니다. 숨기면서 끌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니킥. 다시 빠지는 스스키마리아. 네. 니킥이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런 위협적인 상황이 스스키마리아를 좀 더 위치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원투. 스스키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더블잽. 계속 재벌 던집니다. 자. 이번에도 스스키마리아의 노 데미지 어필했는데 저 노 데미지일 리는 없어요. 앞선을 뻗어주고 있고요. 지금 걸리지 않았습니다. 잘 피해냅니다. 네. 장현지 선수. 네. 라이트로 들어옵니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볼을 뽑는 두 선수인데요. 스스키마리아 하이킥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다. 라이트로. 오우. 몸동쪽으로 꽂혔는데 위협력적이었습니다. 네. 2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